네 번째 맞이한 한예 현대미술전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조각과 회화 부문에 걸쳐 두 나라 작가 106명이 참가한 이번 교류전은 현대미술의 현재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좌표를 전망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뜻있는 전시회였습니다. 특히 회화 부문에서는 추상화의 세경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미술협회가 마련한 미술협회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막을 올려 한여름에도 미술계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